안녕하세요 루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언제나 누구나 무료로 받아서 쓸 수 있는 좋은 쓸만한 가상악기가 있어가지고 영상 준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케스트라 가상악기 스타일들이 많은데요.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무료니까 받아가지고 설치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오케스트랄툴스.com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 메트로폴리스 아크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베를린 오케스트라 시리즈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기반으로 하는 영화음악, 영상음악, 사운드 디자인 등등에서 활용할 만한 그런 가상악기들을 많이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바로 설명드릴게요. 다시 위에 보시면요. 여기에 프리 인스트루먼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바로 사인업 포 프리라고 되어 있죠. 무료로 가입해서 누구나 받아 써라 이런 건데요. 밑에 쭉 내려보시면은 여러가지 이렇게 무료 가상악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종의 제가 오래전에 설명드렸던 스피파이어 오디오의 랩스와 어떻게 보면 살짝 유사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조금 쓸 수 있는 그런 음원들에 조금 더 맞춰져 있고요. 랩스는 조금 더 사운드 디자인적인 되게 특이한 그런 소리들에 좀 더 맞춰져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스튜디오 보이스 약간 콰이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룻 오르간 그 다음에 일렉트릭 베이스 밑에 보시면 일렉트릭 피아노 재즈 플룻 그 다음에 우크렐레 그 다음에 드럼 앤 퍼쿠션 또 보시면 펠트 피아노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좋아해서 이거 받아 놓고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기타 그 다음에 오르간 교회 오르간이죠. 빅밴드 혼 그러니까 브라스 계열이죠. 그랜드 피아노 그 다음에 스트링 앙상블 스튜디오 퍼쿠션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도 뭐 다 받아가지고 써보진 않았어요. 저도 필요한 거만 받아 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떤지 한번 테스트 기한 받아가지고 써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불러서 쓸 수 있는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시면 사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get sign이라고 돼 있습니다. 최초로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랩스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음원 부르는 것도 왠지 유사합니다. 그걸 또 보여드릴게요. 네 사인 플레이어를 다운받고 설치하시면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렇게 사인 플레이어를 일반 프로그램 실행하듯이 이렇게 띄울 수 있습니다. 사인 플레이어를 띄웠고요. 그리고 최초의 회원 가입을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로그인을 함께 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로그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로그인을 해야지만 내가 이제 설치한 라이브러리와 라이센스 등등 여러가지 정보가 연동되게 됩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놨어요. 라이브러리에 그러면 이제 무료 다른 음원들은 뭐 어떻게 받으면 되냐? 여기에서 마이 라이센스 요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뭔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 연동하고 싶으면 스토어를 누르면 되는데 여기 이제 회사들이 오케스트라 계열들 그런 가사하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약간 엄두가 안 난다 하는 분들은 그냥 요거는 패스하시고요. 나중에 뭐 세일 기간이나 이런 거 기다리시면 되고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영화 음악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오케스트랄 툴스라고 하는 회사도 관심 깊게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이 라이센스 요거 눌러볼게요. 그러면 인터넷 사이트와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짝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와 이미 받은 것과 이런 것들 구별이 돼요. 다운로디드 돼 있는 거는 이미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다운로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는 다운로드 안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면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레이어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오래전에 무료배포한 적이 있어요. 근데 레이어스는 저는 실제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받아놨다가 나중에 지웠습니다. 요거는 별로였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사인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요거부터 무료배포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네들이 밑에 이렇게 각각 가상학기들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를 배포하고 있더라고요. 요거는 조금 쓸만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 무료니까 언제든지 받아가지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 없으면 용량만 차지하니까 지워버리면 되고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 스트링 앙성블 그리고 밑에 보면 펠트 피아노 이렇게 이제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시면 이것저것 받아서 소리도 들어보고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여기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브라우드 눌러가지고 바로 로딩해서 소리도 들어보고 연주도 해보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상학기처럼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큐베이스 창으로 들어가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큐베이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큐베이스 창에서 일반적인 가상학기 부르듯이 불러들으시면 돼요. 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가상학기 부르듯이 불러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플레이어를 불러드리고요. 거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로딩해서 쓸 수 있겠죠. DAW 프로그램 안에서 가상학기처럼 불러오면 여기 스토랑 마이 라이센스는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외부에서 따로 프로그램처럼 불러야 되고요. DAW 프로그램 안에서 내가 음악적으로 작업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일반적인 가상학기 부르듯이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소리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면 될 건데요. 조금 사용법이 희한하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마지막으로 설명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앙상블 한번 불러볼게요. 여기 Free 앙상블 브라우저를 누르시고요. 음원 로딩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이걸 누르면 밑에 Whole String 앙상블이라고 나옵니다. String 앙상블이니까 Strings, 그러니까 스트링들이 다 묶여있는 거예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등등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진 않습니다. 당연히 무료니까 그렇죠. 그리고 음원도 하나밖에 못 써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그럭저럭 묻어가는 것 용도로는 괜찮습니다. 스트링은 은근히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로딩 화면은 보세요. 스피카토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스피카토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Sustain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키 스위치 같은 게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스피카토로 나오니까 여기서 주법을 바꾸려면 여러분들 여기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 스트링 악기들을 하나하나 골라 쓰지 않고 그냥 하나로 앙상블로 퉁쳐가지고 그냥 불러가지고 뒤에 묻어가는 용도로 배경이 되는 그런 스트링 용도로는 그럭저럭 쓸만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특이한 건 또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에서 스트링 쓰다가 안 되겠다. 나는 피아노 불러가지고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여기 브라우즈를 눌러가지고 피아노를 부르시면 밑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여전히 스트링이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디 채널 이게 1번이고 2번이거든요. 그러면 트랙에 보고 미디 채널 맞춰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피아노로 바뀌었죠? 그런데 이 미디 채널 바꾸는 방법을 아는 분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단 여기서 그것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미디 채널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리무브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컨탁이랑 좀 유사해요. 그런데도 소리가 안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따가 불러드리고 그게 위에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채널은 2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1번으로 바꿔주셔야지 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콘탁같이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일종의 샘플러니까요. 샘플레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처음 쓰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난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에다가 다른 음원 불러가지고 밑에 누적됐는데 위에 걸 지워봐야 소리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채널 1번으로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다른 거 부르기에 앞서서 기존에 있던 걸 리무브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로딩하시면 좋을 거예요. 펠트 피아노도 한번 불러볼까요? 저는 그랜드 피아노는 생각보다 좀 별로였어요. 실망했는데 펠트 피아노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가공이 돼 있잖아요. 들어보세요. 이렇게 가공이 돼 있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서정적이고 먹먹한 톤의 피아노를 치려고 하시는 분들은 펠트 피아노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피아노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요. 그런데 취향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서 써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는 거는 괜히 용량만 차지하니까 받아서 써보다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건 바로바로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료로 받아 쓸 수 있는 피아노, 스트링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가상악기 음원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오케스트랄 툴스 관심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정보 찾아보시면 아주 그 오케스트라 계열 악기로는 아주 퀄리티가 괜찮은 회사니까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또 유용한 소식과 정보 있으면 영상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이었습니다.